조계종 중앙신도회는 서남사 차체험관 철거 소송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오판으로 규정하고 서남사의 정상화를 위한 재가호법단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신도회는 서남사 정상화를 위한 입장문에서 서남사의 경우 역사적 정통성에 의해 합법적으로 정리된 사안을 사법당국이 갈짓자 행보로 더욱 혼란에 빠뜨리는 상황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은 해방 이후 외색불교 청산을 기치로 내세운 정화운동 정신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신도회는 조계종이 추진하고 있는 서남사 정화결사단사나 재가호법단 구성과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